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보미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을 거예요 오늘의 책 제목은 애니멀 크래커즈 동물 과자 동물 모양의 과자 아 애니멀 크래커즈 오케이 자 뒤에 그림을 보면요 과자 박스예요 과자 모양의 동물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코끼리 모양도 있고 얼룩말 모양도 있고 복 모양 기린 모양 사자 모양 원숭이 모양 아 과자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이 많이 있으니 정말로 배고프고 먹고 싶네요 자 과연 어떤 스토리인지 우리 한번 빨리 알아볼까요 Let's go Sam and Will are in the store with mom Sam과 Will은 엄마와 함께 상점 안에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정말 상점 안에 있는데요 엄마의 손을 잡고 쇼핑하러 왔나봐요 자 오케이 Mommy has a big shopping cart Mommy 엄마는 has a big shopping cart 뭘 가지고 있어요 has a 그렇죠?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Big shopping cart 아주 큰 쇼핑카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자 Sam has a little shopping cart Sam은 가지고 있어요 A little 작은 쇼핑카트를 가지고 있어요 Said Will Will이 말했어요 네 쌤이 형이고 Will이 동생인 것 같은데요 Will은 엄마 쇼핑카트 안에 있네요 I'm in the big shopping cart 나는 큰 쇼핑카트 안에 있어요 I'm in the big shopping cart 네 맞아요 Will은 큰 쇼핑카트 안에 있어요 자 무엇무엇을 쇼핑할 건지 우리 한번 빨리 알아볼까요 오케이 Mommy has a box in the big shopping cart Mommy has 엄마는 가지고 있어요 So a box 박스를요 상자를요 그쵸? In the big shopping cart 엄마는 큰 쇼핑카트 안에 상자를 담았다는 뜻이죠 아니면 그래서 그 쇼핑카트 안에 지금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Sam has a box in the little shopping cart 빼먹지 말고 그쵸? 그래서 쌤도 그쵸? 투는 무엇무엇도 누구도 라는 뜻이죠 Sam has a box in the little shopping cart two 자 쌤도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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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큰 거였지만 작은 쇼핑카트 안에 상자를 담아요 said will Will이 말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무엇을 담았을까요? Mommy has bread in the big shopping cart 자 엄마는 무엇을 담았을까요? Mommy has bread 엄마는 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빅 쇼핑카트 안에 빵이 들어가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Mommy has bread 이렇게 써요 그쵸? Mommy put in 하면은 지금 담고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그쵸? 근데 벌써 담았기 때문에 Mommy has bread 엄마는 빵을 가지고 있어요 큰 쇼핑카트 안에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Sam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뭘 담았을까요? Sam has a zebra in the little shopping cart 오? Sam은 그림을 보면은 뭐예요? 얼룩말이에요 Sam은 has a zebra 자 Sam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얼룩말이요 In the little shopping cart 그래서 음 Sam은 아까 음 얼룩말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Sam은 얼룩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작은 쇼핑카트 안에 said will will이 또 말했어요 그쵸? 오 참 신기한데요? 자 이번에는 엄마가 뭘 담았을까요? 읽어볼게요 Mommy has pretzels in the big shopping cart 자 엄마는 pretzels을 담았는데요 그래서 Mommy has pretzels 엄마는 pretzels을 가지고 있어요 큰 쇼핑카트 안에 음 엄마는 큰 쇼핑카트 안에 pretzels을 담았구나 pretzels은 여기 그림을 보면요 자 이렇게 그 봉지 안에 이렇게 그림이 있죠? 과자 그림 과자가 모양이 pretzels 모양이라고 해서 이 모양을 pretzels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pretzels 과자인데요 그래서 pretzels라는 뜻이에요 그쵸? 음 오케이 그럼 엄마는 이런 과자를 담았으면은 이번에는 Sam은 무엇을 담았어요? 어 또 다른 동물인 것 같은데요 무슨 동물이에요? 원숭이죠? 그래서 Sam has a monkey in the little shopping cart said will 그래서 Sam은 작은 쇼핑카트 안에 뭘 담았죠? 원숭이를 담았어요 그래서 Sam은 원숭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작은 쇼핑카트 안에 said will will 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또 원숭이를 넣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어? 저기 뭐예요? 얼룩말도 보이죠? 얼룩말도 작은 얼룩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무엇을 넣었을까요? mommy has milk in the big shopping cart 엄마는 우유를 담았죠 큰 쇼핑카트 안에 자 우유를 먹고 자라야 되니까요 그쵸? 자 이번에는 근데 Sam은 무엇을 넣었을까요? Sam has a bear in the little shopping cart 어? Sam은 곰을 담았대요 그 작은 쇼핑카트 안에 곰까지 넣었다고요? 어떻게 이걸 다 넣을 수 있을까요? said will 웨이리도 말했죠? 그래서 그 쇼핑카트 안에 곰도 이제 보이고 얼룩말도 보이고 원숭이도 다 끼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어? 정말 웃긴데요? 오케이 이번에는 또 엄마가 무엇을 담았을까요? mommy has carrots in the big shopping cart 자 carrot 뭐죠? 당근이죠? 그래서 엄마는 큰 쇼핑카트 안에 쇼핑카트 안에 당근을 담았어요 그쵸? 그래서 당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샘은 엄마가 당근을 담았을 때 샘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샘 has a giraffe in the little shopping cart 이번에는 또 아까는 고음하고 얼룩말 원숭이까지 넣었는데 이번에는 gira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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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이에요 샘은 이 작은 쇼핑카트 안에 기린까지 담았대요 said will 또 윌이 말했어요 윌은 엄마 쇼핑카트 안에 얌전히 앉아있으면서 우리한테 여러가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 어떡하려고 이 작은 쇼핑카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린까지 넣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let's read on 오케이 alright mommy has paper towels in the big 쇼핑카트 mommy는 또 무엇을 넣었을까요? paper towels 자 보면은 큰 두루마리 휴지 같은데 paper towels paper 종이 towels 타워는 타월인데요 큰 큰 휴지 같은 거 그런 거죠 mommy has paper towels in the big 쇼핑카트 엄마는 큰 쇼핑카트 안에 종이 타월을 담았어요 네 자 엄마는 계속 지금 상점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지금 넣고 있는데요 오 노 샘 하 라인 인 띠 쇼핑카트 이번에는 무엇을 넣었죠? 라인 라인 라인이 뭐예요? 사자예요 그 많은 동물들을 담고 선도 모자라서 이제 사자를 넣었어요 담았어요 그쵸? 오 마이 굿네스 새드 윌 그쵸? 위리 윌이 또 말했어요 윌이 또 우리한테 또 얘기해 주네요 샘은 사자를 쇼핑카트 작은 쇼핑카트 안에 떴어요 라고 말해주네요 그 위에는 아니 그 안에는 또 사자 아래는 또 아까 있던 얼룩말 원숭이 곰돌이 또 또 뭐 있었죠? 기린 오 마이 굿네스 자 자 엄마는 엄마는 큰 쇼핑카트 안에 무엇을 담았어요? 주우스 주우스까지 담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큰 쇼핑카트 안에는 주우스가 들어 있어요 자 이번엔 또 윌이 또 우리한테 얘기해 줄 것 같은데요 또 Sam has an elephant in the little 쇼핑카트 said Will 이번에는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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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예요? 코끼리죠 찾아도 컸는데 이번엔 더 큰 동물이에요 elephant 코끼리 샘은 그 작은 쇼핑카트 안에 little 쇼핑카트 안에 코끼리까지 넣었어요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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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그래서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오 마이 굿네스 히 세스 아웃 아웃 자 동물들이 다 그냥 너무 다 낑겨 있어요 낑겨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 나 좀 나갈래 나갈래 그러면서 그쵸? 그 작은 쇼핑카트 안에 정말 다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원숭이는 막 삐져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코끼리가 뭐라 그래요? 아웃 나가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지금 응? 쇼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들 정말로 나가네요 그쵸? 읽어볼게요 비브라 얼룩말 멍키 원숭이 베어 곰 쇼핑을 하고 있어요 기린 라인 사자 앤 엘레펜트 그리고 코끼리 윌이 말했어요 이 모든 동물들이 다 어 정말 너무너무 낑겨 있었는데 이제 다 그냥 걸어 나오네요 그쵸? 오케이 과연 무슨 일인 거예요? 지금 자 오케이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 모든 중요한 물건들을 자 쇼핑하고 나서 지금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무엇이 있었죠? Box 아까 상자였죠? 그 다음 Bread 빵 그리고 Prettles Pretzel 과자죠? Milk 우유 Carrots 당근 Paper towels 자 종이 타월 그쵸? And juice 그리고 주스 윌이 말했어요 자 이런 여러가지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엄마는 쇼핑을 해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 엄마가 하는 얘기 Where are the animal crackers? Mom said 어? 동물 크래커 Animal crackers 동물 과자 동물 크래커는 어디 있니? 자 지금 이거 다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이 상자를 보니까 열어 있어요 그쵸?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동물 크래커는 다 어디가 있어? 어디 있니? 엄마가 말했어요 아 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쇼핑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샘하고 윌은 열심히 동물 크래커를 야금야금 먹고 있었네요 All right 이제 다 계산하고 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차 안에 탔어요 그쵸? 작별 인사를 해요 그쵸? All right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봐 Bye 하네요 Okay 네 재밌었나요? 샘과 윌이 엄마랑 슈퍼마켓에 간 이야기예요 거기서 엄마가 장보는 동안 여러가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샘과 윌이 애니멀 크래커 동물 모양의 과자들 동물 모양의 크래커를 전부 다 먹어버린 이야기였죠 전부 다 야금야금 먹었어요 샘이 열심히 어홍도 놓고 사자도 놓고 동물들이 아니고 동물 크래커였어요 참 재미있었는데요 와 참 샘과 윌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과자를 먹고 싶어요 그쵸? 과자 먹으러 가야겠어요 그럼 자 텐솔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재밌는 스토리로 또 만나요 Okay Bye Hungry R 한글자막 by 한효정